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다시 오늘 제가 여기에다가 그 조명이랑 깨끗하게 치워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기 테이블만 볼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레시피를 다시 코코아 파우더가 없네 이거 아니 우리가 안 아 저희가 없어 있어요? 코코아 파우더가 그 코코아 파우더가 아 코코넛이라고 읽었어요 잘 다르죠 50g 해야 돼 한 요정도 하면 20g 아니 60g 안 돼 안 돼 난 이 거는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나는 살찌지만 코코아 이렇게 많으면 살이 많이 찐단 말이야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진짜 살찌겠네 네 천천히 난 삼겹살을 넣으면 계란을 넣어서 계란을 넣어주세요 일단은 휘핑을 할게요 뜨거울 예전에 김치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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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 계란 계란 계란이 계란 근데 기본에 나눠서 근데 이게 끝인 것 같거든요 끝 틀에 넣어야 되거든요 일단 생각보다 이제 넣어줄게요 아! 지금 저거 그릇 더러워진 거를 닦을 거거든요 그래서 7분 동안 저거 하는 동안 뭐지? 뭐지? 티슈 설거지 일하려고 일단 닦을게요 요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게 아니에요 바닐라인데 오일라 주스? 같은 거거든요 커피에다 넣는 거구나 커피 안 마시는데 우유 우유 우유에다가 넣었거든요 그냥 먹는데 그냥 먹는데 잘 됐다 근데 조금 기다려올 거예요 되게 맛있어 보여 일단은 식혀야 돼요 식히고 다시 찍을게요 아직 다 안 식어서 밥 먹고 다시 촬영을 하려고요 그러면 밥 먹고 올게요 근데 보니까 하트물 예쁘네 잘 먹겠습니다 먹자 마스크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양파랑 더 안 먹을처럼 놔줘도 돼 양파랑 결혼할 거예요 양파랑 결혼할 거예요 뭐해요? 고기랑 결혼할 거예요 고기랑 결혼한다고? 고기랑 결혼한다고? 고기랑 결혼한다고? 고기랑 살 거라고? 고기랑 살 거라고? 끝 짠 근데 이게 꽤 무거워요 이게 뭐야? 맛있다 맛있어 뭐라고 이거 옛날에는 했었어 짠 짠 한입 사이즈 끝 네 뭐 먹고? 티비 보고 자고 네 소풍 가고 안녕 내일 봐요 내일 봐요 지아 카메라 좀 들어주면 안 될까? 내가 들 수가 없으 이러고 있어야 돼 이게 뭐야 남성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남성으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보이지도 않잖아 들어줘 여기다가 너네 카메라 그런 거 있죠 가만히 흔들지 마 고마워 흔들려 흔들려? 네가 손이 떨리는 거야? 벌써 응 잘못할 거 같아 잘못할 거 같아 야 떨어뜨리지마 뭐 그거 잘 잃든단 말이야 그 잘 잃는 거야? 아무것도 있잖아 진짜 끝 야 너 진짜 네 그러면 빨리 갈게요 이제 이제 저거 다 풀 잔디 뭐라고 보자 용 판 이에요 제가 시끄럽다 다들 들 들 들판 들판이 영국엔 들판 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어 이거 뭐예요? 어 연못이 있고 나무가 나무가 그런데 지금 아직 봄 촉이라서 촉 봄 촉? 봄 촉? 봄 촉 완전 시작이라서 요런데는 초록색인데 여기는 아주 죽은 나무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산가 보고 조이야 또 보여요? 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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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앉아 안녕 조이 엄마 뒷모습이 똑같아요 로그 조이 조이 또 허니 침 라이브 조이 얼굴에 헤이 터치 눈병 눈 어색 와 조이 망 조금 짐 막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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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니야 뛰어 라온이 먹으러 가자 가자! 맛있어! 이거 이제 안서? 해심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유아터 아아아아아아 수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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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처음 우리가 16개 먹었어 엄마 혼자 5개 먹은 거 같은데 수아터 지금까지 축구를 해가지고 땀 났어 너무 더워 크림이 분리되는 기분이에요 땀이랑 기운이 근데 땀이 안 나거든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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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끝 끝 감사합니다.